그래서 나가면서 자신있게 앞다리에 치는 이동 이동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다리를 빌면서 다리를 빌면서 좋습니다 다리를 빌면서 오잇 오잇 와 나이스 멘팅 좋다 안 쳐도 되는거죠? 네네 여기 상체 조금만 더 다담았고 다리가 힘쎄고 상체가 아니고 상체 나이스 멘 고맙습니다 둘 둘 둘 괜찮습니다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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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셋 셋 셋 셋 네네 네네 셋 네네 셋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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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팅! 몸통도 너무 잘 나왔어 너무 바다로우고 다시 바다로우고 다시 바다로우고 다시 바다로우고 지금 너무 바다로우고 던지고 힘 너무 높죠 풀 결정 요정은 물 물 무 물 감사합니다.